안녕하세요. 덴즈입니다. 오늘은 빌리앤젤에서 딸기 크레이프 케이크를 먹어볼건데요. 제가 한 1년 전쯤에 먹어서 리뷰를 했었어요. 그때는 한 5점 만점에 2점 정도로 정말 쓰레기 케이크라고 리뷰를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맛이 어떤지, 제 입맛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동안 빌리앤젤은 조금의 맛변화가 있을지 과연 달라진 점이 있는지 똑같은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조금 맛이 없어가지고 한번 시즌 상품으로 내고 더 이상 안 만들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얘네들은 이걸 계속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달라진 게 있는지 먹어볼게요. 짜잔! 와! 단면으로 보니까 또 어마어마하네요. 되게 근데 엄청 간단한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조금 더 장식이나 조금 내용물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. 약간 딸기 같은 거를 조금 겹겹이 넣는 것도 좋을 듯. 위에다가 올리던지. 오랜만에 먹으니까 괜찮은데? 약간 딸기 우유, 딱 그 딸기 우유 맛이에요. 딸기 우유 맛, 밀크래프 케이크. 내 돈 주고 절대 안 먹죠. 약간 신호등 치킨도 제 돈 주고 사 먹은 게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좀 맛있게 먹었거든요. 누군가가 사주면 그래도 먹을 것 같아요. 누군가가 사주면 그래도 먹을 것 같아요.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딱 웨어스 맛도 나요. 그 전형적인 그 딸기맛 괜찮은 듯 오늘의 리뷰 딸기 크레이프에 대한 제 평가는요 5점 만점에 여전히 한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었는데 제가 최근에 시돈덩치킨도 조금 맛 괜찮다고 먹을만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 돈 주고 사 먹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주면은 그냥 적당히 먹을만한 정도? 그래도 똑같이 5점 만점에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케이크가 딸기 웨아스나 딸기 우유나 약간 조금 전형적인 딸기맛 그런 맛의 케이크고요 근데 좀 대부분이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빨리 진짜 빌리앤젤은 이 케이크를 어떻게 좀 수정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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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